우리 6월은 무슨 달일까요? 네 글자로 6월을 흔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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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라고 부르는데 6월은 무슨 달일까요? 오 영덕 야성초 김별서 학생 바로 1등으로 맞춰졌습니다 바로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라고 부르죠 호국보원의 달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선생님 말이 조금 작게 들리나요? 선생님이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국보원의 달이라는 건 호국, 나라를 지키고 보훈, 나라를 지키고 공훈을 세운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보답을 해주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좀 겹치거나 잘 안 들리는 친구 있나요? 잘 들리나요? 선생님 목소리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겹치나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이제 괜찮아졌나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 시작할게요 자 오케이 호국보원의 달 잘 맞춰졌고요 추가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퀴즈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이렇게 퀴즈를 해서라도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있게 전달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추가 퀴즈 가겠습니다 6월 6일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쉬었었죠 그렇죠? 빨간날로 쉬었었는데 6월 6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는 친구 구미 왕산초의 6학년 5반 신별준 학생 1등 좋습니다 6월 6일은 바로 현충일이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쉬는 빨간날에 여러 빨간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현충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호국보원의 달의 정체성 그 자체가 바로 이 현충일입니다 6월이 호국보원의 달인 이유가 이 현충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충일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현충일을 다 조기개양하고 묵념하고 했나요? 현충일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어제 있었죠 우리 어제 있었던 6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오우 굉장히 빠른데요 네 바로 6.25 전쟁일이었죠 다른 말로는 한국전쟁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현충일이 생긴 이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충일이 꼭 6.25 때 돌아가신 분들만 기리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한국전쟁 6.25일인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으신 분들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하는 분들을 지키기 위한 날이 바로 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 6일과 6월 25일이 있는 6월을 우리나라에서 호국보은의 달로 지정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6.25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만 참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은 병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미군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미군분들을 기리기 위해 미국에 이렇게 한국전 한국전이 바로 6.25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미국 수도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 기념비에 보면 이런 영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선생님 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급격히 채팅이 느려졌어요 오 허예 좋습니다 선생님 반 학생인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던 이야기라서 선생님 반 학생들은 잘 맞추네요 바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즐겁게 신나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상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이 자유 이 기쁨 이런 행복 이런 여유 이런 것들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하나죠 그죠 우리 대신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부모님 또는 형제 삼촌 이런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했고 그 대가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 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질문해 보세요 뭔가요?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절로 한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 6.25 전쟁 때 10대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였던 분들은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일까요? 그분들은 50년에 10대여야 되니까 50년보다는 일단 그 전에 태어나야겠죠 그죠? 근데 40년쯤에 태어나면 10달도 채 안 되는 나이니까 40년보다도 좀 더 전에 그렇죠 한 30몇 년에 태어났어야 이제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이제 10대로서 이 50년을 살았을 거고요 20대, 30대, 40대는 그것보다도 더 전에 태어나셨어야 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40대 였던 분들은 이제 대부분 돌아가셔서 우리가 만나 뵙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질문이 올라왔나요?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나누고 북한 남한이 만들어졌다는데 맞나요? 아 네 얼핏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생님 오늘 주된 수업이 한국전쟁 우리 과거의 이야기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 얘기는 잠깐 스톱해놓으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30대 30대래요 30년 또는 40년에 태어나신 분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몇 년생이세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30년에서 40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어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6살에서 8살이셔서 아빠 손잡고 피난 가셨다고 아 어 할머니가 44년생이시구나 자 혹시 여러분들이 30년에서 40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알고 있다면 어 다음번에 만나 뵙게 될 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혹시 6.25전쟁 겪으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되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 할아버지가 38년생이신데 6.25전쟁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생생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니까 꼭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10대 때 여러분들 나이대 사셨던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살만한 것 같아요? 대개 아무것도 없죠 정말 이 건물보면 막 환자가 기워져 있고 건물들도 다 낫고 마치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고 길바닥은 막 돌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사진도 컬러가 아닌 흑백사진이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두 번째 퀴즈 바로 갑니다 6.25전쟁 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까지 싸운 이유는 본인들의 자식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동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나라를 온전한 우리의 나라를 주기 위한 자유를 위한 희생 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희생이 끝나고 나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 그렇죠 학전초 1학년 1반 1학년 1반 친구인데 정답을 맞췄어요 김별안 학생 바로 가난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희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시절 한번 볼까요 30년 40년대 분들이 20대 10대 일대 그 시절 어 나라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공짜로 준 물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미군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밀과 설탕 그리고 면직물을 공짜로 우리나라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쓰러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먹고는 살라고 이런 것들을 공짜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얻은 그 물건들을 다시 가공해서 설탕을 좀 더 제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설탕으로 만들고 비군이 준 면직물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파는 이런 산업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와우 사양초 6학년 4반 이별현 학생이 다음 문제를 맞춰버렸어요 자 1950년대 1950년대 미군이 준 밀가루 설탕 면직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했던 50년대 대표 산업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했는데 이미 이미 맞춘 학생이 있어서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00산업 왜냐하면 밀가루 설탕 면직물 세 가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 해서 300산업 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0년을 점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서 벗어나서 1960년으로 와보겠습니다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공짜로 물건들을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군이 어느 순간 돈을 받고 물건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산업이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미군이 공짜로 주는 물건들에 의지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더이상 300산업은 안된다 다른걸 찾아보자 다른걸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을 벌어보자 하고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 조금 뭐 기술은 없고 교육을 못받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분들이셨어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받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면직물을 좀 더 다공하는 섬유산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가발을 만들어요 또 신발을 만듭니다 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구나 벌써 채팅창에 막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정답들이 막 올라옵니다 60년대 이렇게 적은 임금 적은 돈을 받는 대신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할까요 어 우리 친구들 너무 정답을 너무 잘 맞추는데 선생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경공업이에요 자 다시 10년을 점프하겠습니다 다시 10년을 점프해서 이제 30년 4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40대 30대가 되셨어요 어른이 된거죠 자 이 경공업으로 수출을 했더니 돈이 너무 적어 이게 싼 물건들을 팔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안나요 근데 다른 나라로부터 비싼 물건을 좀 사면 바로 손해인거에요 적자인거죠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원 벌었는데 비싼 물건 하나 사니까 200원인거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안되겠다 우리도 비싼 물건 좀 팔아보자 하는게 바로 이 70년대였어요 자 우리 아까 50년에 봤던 그 달고나 먹던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된 모습입니다 30대 40대가 되신거에요 자 포스코에 포항제철소가 70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포항제철소가 뭐하는 곳일까요 선생님 좀 빨리 진행할게요 바로 철을 만드는 곳이에요 철을 만들면 이걸로 가지고 배도 만들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를 말해요 뭐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포항제철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나라가 드디어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라는 그 첫 시작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섯번째 퀴즈 나갑니다 부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면적에 비해서 무거운 물건들 기계나 철 배 조선인 배를 말해요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화학공업이랑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산업 바로 중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춰서 어 선생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자 바로 여섯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어 이 중화학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포항제철소도 그렇고 많은 공장들이 필요해요 근데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실까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자면 여러분들이 말한 이제 사격 탄광 뭐 간호사 또 맞지만 어 그전에 있었던 바로 어 전쟁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쟁에 돈을 벌러 용병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가는 건데요 그리고 서독에 광부로 파견을 가게 되고요 또 간호사로 힘든 일을 하는 간호사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중동에 건설 건물을 짓는 건설 노동자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열심히 다른 나라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 알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돈 벌려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거잖아 그죠 정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인데 가난에서 내 자식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도 나가고 그 힘든 산광에도 가고 간호사 일도 하고 건설 노동자 일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는 30년 40년 50년 태어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이 사진이 바로 베트남 파병 가는 사진이에요 이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고요 그 밑에 가족들이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서독의 탄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찍힌 사진은 이런 사진인 거요 정말 외국 땅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드려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퀴즈 갑니다 자 이렇게 정부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힘써서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붙인 이름이 있어요 힌트를 좀 주자면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합니다 그런 독일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독일에 있는 큰 강인 라인강에 빗대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나라로 따와서 붙인 이름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오 여러분들 너무 잘하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한강의 기적 자 1949년 거의 50년 때 우리나라는 한 700만 달러를 수출했어요 근데 불과 한 15년 15년 만에 64년에 1964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수출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또 한 15년 정도 지나면 150억 달러를 돌파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하는 금액이 갑자기 700만에서 1억이 되고 1억이 150억이 되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장이에요 자 이제 또 20년 정도를 점프해 보겠습니다 70년에서 이제 90년대로 왔어요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물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건 좀 어렵겠지 오 정답을 맞춘 친구들도 있고 좀 헷갈려 하던 친구들도 있는데 정답은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자 1990년대 50년 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40대 30대로 한창 일하시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세계 4위의 수출 대국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9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5년에는 섬유유가 1등이죠 그죠 그 다음에 85년에는 여전히 섬유유가 있지만 선박이나 전자제품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95년부터 반도체하고 자동차 97년에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90년대부터 이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가는 물품이 됩니다 자 바로 여덟번째 가겠습니다 2000년대 그러면 10년 건너뛰인 200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2000년대 우리 성장을 이끌었던 금 아닙니다 철 아닙니다 뭘까요 전자기기 오 오 정답이 나왔어요 바로 핸드폰과 전자기기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70년부터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30년 90년 까지 쭉 성장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쭉 내려갑니다 보입니까 1998년 쭉 내려가는 거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겨내고 쭉 올라가다가 다시 또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데 아마 18년 이후에도 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일 거예요 자 이때 1998년 97년 있었던 이때 사건 뭘까요 와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데 자 1990년대 우리나라에 찾아온 큰 위기 바로 여러분들이 맞췄습니다 IMF 외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파산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98년 한해에만 100만명 150만명이 직장을 잃어요 해고를 당합니다 왜 해고를 당하겠어요 기업이 망하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돈을 못 갚아서 원래 이렇게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나라에서 좀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라에도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회사가 해체가 됩니다 배우 쌍용 동화 고합 진로 동양 혜태 신호 말도 못해요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구도가 나고 망해서 오락실 노래 안해요 여러분들 혹시 오락실 노래 안해요 그게 바로 IMF 때 를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에 수천명 수만명 실직자가 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